3시계의 너의 시계. 하나, 둘, 셋! 한 개를 알 수 없는, 한 개를 알 수 없는! 어서 얹어서 쿨 앤 액티브! 굿으로 안동하기 저는 이 시계 매력을 풀렀는데요 이 스퀘어 모양이 꽤 예뻤어요. 그래서 일단 먼저 골랐고 저는 착용감이 너무 편해서 좋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블랙 스트랩에 핑크 골드 시계를 원픽으로 뽑았는데요. 시크함을 그대로 무드를 맞출 수 있는 시계인 것 같아서 저는 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. 제가 또 옷을 좀 스트릿하게 입자 하잖아요. 자주 그렇게 많이 입는데 뭔가 색상도 블루가 되게 힙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서 좀 포인트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계인 것 같습니다. 입감이 너무 예쁘죠? 그렇죠, 예쁘네요. 되게 심플하면서도 평소 제 데일리 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는데요. 우리 미티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시계입니다. 우선 되게 투명해요. 블링블링하게 골드와 화이트가 약간 섞여있는 친구인데요. 되게 제 취향이어서 선택했습니다.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원하는 거, 시도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표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눈치 보지 않는 사람들의 그만의 패션이 또 새로운 분위기를 창조해 내는 것 같아서 저는 눈치 보지 않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뮤직비디오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우리 다섯 명이 천 시계만 해도 색깔이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컬러풀함? 다양함? 약간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. 엄청 다르잖아요. 맞아요. 저희 몸이 또 가볍거든요. 되고 싶은 내가 되기. 건강하게. 건강하고 행복하자. 매 순간 최선을. 안녕. 이티들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. 좋죠. Unstoppable Me. Unstoppable Itzy Unstoppable Me. Unstoppable Itzy 1 2 1 2 5